치매와 멀어지는 25가지 방법 1. 화내지 마라.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다. 2.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몸도 마음도 머리도 맑아진다. 3. 성격을 개조하라. 낙천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4. 뇌에 영양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라. 호두, 잣, 토마토, 녹차가 좋다. 5. 두부 청국장 등 콩류를 많이 섭취하라. 콩은 뇌영양 물질 덩어리다. 6.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콜레스테톨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7. 식탁에 멸치 그릇을 놓아두고 수시로 먹어라. 멸치는 보약이다. 8. 치아가 손상되면 바로 고쳐라. 이가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온다. 9. 호두를 굴려라. 호두를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굴리기를 하라. 10. 손으로 많이 써라.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다. 11. 악단지휘자는 모두 장수한다. 손을 많이 쓰라. 12. 가운데 손가락을 마찰하라. 뇌가 즉각 반응한다. 13. 손을 뜨거울 때까지 비벼라. 그 손으로 온몸을 마찰하라. 14. 집 앞을 쓸어라. 청소도 되고 운동도 된다. 15.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뜨거우면 치매는 도망친다. 16. 남을 미워 말라. 미움은 피의 독성물질을 만들어낸다. 17.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이나 듣는이나 다같이 기가 소진된다. 18. 짜증은 체질을 산성으로 만든다. 산성체질은 종합병원이다. 19. 머리는 차게 바른 따뜻하게 그러면 의사가 필요없다. 20. 책이나 글을 많이 읽어라. 소리내어 읽으면 최고의 뇌운동이다. 21. 웃어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22. 대화 상대를 만들어라. 외로움은 가장 큰 형벌이다. 23. 노래방기기를 장만하라. 24. 노래와 춤은 치매 예방에 최고다. 24. 글에 쓰기와 읽기를 생활화하라. 뇌운동에는 그만이다. 25. 많이 움직여라. 몸도 마음도 활동이 멈추면 경들기 마련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영쿠언 리영쿠언